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지진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최초의 지진의 경험은 2002년이었습니다 그 해 저는 대만에 살고 있었는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역을 맡고 있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긴 천을 머리에 두르고 예수님 분장을 하고 무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제가 나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도 6.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페이 101을 짓고 있었는데 그 건축 기자재가 떨어지면서 자동차를 덮치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본당 안에서 아이들이 고함을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있었던 교회는 진앙지에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크게 건물이 흔들리고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윽고 제가 등장할 시간이 되어서 본당의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칭 아이더 얼리머나 예수 부활어 중국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지진으로 무덤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한국에서 친척들이 오셔서 함께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가 금요일에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뷔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일행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있었던 손님들 중에 절반 정도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진은 금방 지나갔고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 일행이 디저트를 다 먹지 못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많이 지진 때문에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중순에 고목사님과 또 몇몇 일행과 더불어서 엘살바도르의 컴패션 프로그램을 위해서 갔을 때였습니다 컴패션 아이들이 엘살바도르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이 극장에 모여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왔습니다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흔들림은 멈췄고 다행히 공연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땅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춤을 춥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지진이 오면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편 기자는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3절에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흔들려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재해인 것입니다 물이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뿜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울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때 10편 기자는 어떻게 하는가? 2절을 끝까지 읽으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물이 거품을 내뿜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습니다 잘만 피하면 이런 자연재해 지진이나 폭풍 같은 것 때문에 크게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치고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ve a cancer 아무리 봐도 암인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엄마, 아빠 큰일 났어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콰 하고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땅은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인데 물은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뿜긴 커녕 그냥 고요할 뿐인데 내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나를 보면 나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어떤 가능성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남가주에서는 눈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눈이 오더라도 이미 다 녹아버립니다 기껏해야 우박이 올 뿐이지 눈은 좀처럼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때에 가족과 함께 짧게 팜스프링을 다녀왔습니다 팜스프링에는 센 하신도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갔더니 그 밑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니까 눈이 옵니다 엄청난 눈이 오는데요 얼마나 눈이 내리던지 눈보라가 바람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치던지 5분도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눈발이 날려도 건물 안에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무리 눈보라가 내려도 산장에 들어가기만 하니까 따뜻했습니다 아무 추위도 못 느꼈습니다 건물이 눈과 바람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계속 히터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장이나 이런 건물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눈보라나 지진이나 쓰나미가 불어도 피난처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피난처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외부에서 건물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면 그 건물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피난처이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도 그 어떤 세상의 시련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힘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서슬퍼런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내 순교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는 기컷해야 육심만 죽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나라가 망해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인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누브간네살왕이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너무 아깝단 말이죠 능력도 있고 미래도 창창합니다 그래서 누브간네살왕이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을 회유합니다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젊음이 아깝지 않냐 목숨이 아깝지 않냐 살짝 절해라 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어떤 신이 너희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껏 핍박해 봐야 육신뿐이다 육신은 괴롭힐지 모르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육신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난처 되시고 힘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 힘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는가? 동틀력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혁개정판의 성경에 의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틀력은 새벽을 말합니다 동틀력,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다들 자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자고 있으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모릅니다 왜요? 동틀력에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밤새 힘들어하다가 가족하고 함께 의논해 볼까 싶은데 가족이 또 자고 있습니다 깨우지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은 적은 없었습니다 누가 의논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친지나 혹은 부모님께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한국 시간이 새벽입니다 주무시고 있겠지 해서 연락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가 동틀력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운 밤입니다 이 동틀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때, 가장 괴로운 때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단다 네가 네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땐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력해지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할 그때에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편 121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내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러다가도 깜빡 졸 수 있잖아요 깜빡 잠에 들고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떼어지지 않으십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를 그 눈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 눈길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37장 후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 결국 쓰러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동틀력에 그 새벽에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잔디에 언제 물을 줍니까? 대낮에는 잔디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붙는 그 더운 때 잔디의 입장에서는 물을 필요할 때 이상하게 그때 잔디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9시, 10시, 11시, 12시 되었어야 비로소 잔디에서 물이 나옵니다 대개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낮에 물을 주면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잔디의 입장에서는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디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새벽에 그 동틀력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본문 6절입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9절입니다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하나님은 호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족들이든 왕국들이든 그 어떤 곳이라도 한 번 호령을 하면 땅이 다 녹아버립니다 네 이놈들! 한마디에 그 어떤 적들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건전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괴롭히는 원수를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기업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셔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기독인 실업인 이야기 큰 병 중에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노연한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종종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왜 그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호령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그 어려움에서 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허덕대고 힘들어하는데 로또 1등 딱 당첨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초자원적인 손길로 팍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0편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보고 속기 쉽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었던 그 인고의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속기 쉽습니다 그냥 부러워만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실컷 먹은 그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만 쫓아가기 쉬웠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먹고 배부르더라도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와 함성으로부터 멀리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인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도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병 닫는 것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성경 중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 두 개나 나옵니다 7절과 11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때 힘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호령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는 능력을 잘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단 말인가? 따지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 있고 계속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상하게 내가 꼭 이쪽에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있고 나에게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룡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못 믿겠느냐? 그러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너에게 가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통해 보여주신대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요셉에게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고민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고민거리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요셉의 방식은 그 아이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다든지 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기적, 능력, 체험, 성공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컴패션 한국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중에 연예인 이성미 씨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성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립니다 이성미 씨가 자녀들과 같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아들과 극도의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성미 씨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성미 씨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홍대 앞이 나옵니다 홍익대학교 앞에 그 활락가, 그 유흥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대학생, 여대생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고 예수님이 그 여학생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성미 씨가 그 꿈을 보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깨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쓰러진 청년들이 너무 많을 텐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인기에, 그 건강함에, 그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성미 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나님의 함께 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멈추어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동틀력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